오늘은 원래 촬영을 좀 일찍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집에서 업무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요즘에 10시면 서울에서 다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해방촌에 한번 와봤습니다. 가게 안에 지금 알바생분 계신데 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이야기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텐츠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같이 구경을 하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주면 되는 댁이 혹시 어디 있어요? 성수요. 성수.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수면 서울숲 쪽인가요? 일단 타시죠. 아니요. 저는 이란에서 온 라하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쯤 됐어요. 알바 써가지고 공부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한국은 드라마 때문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추문? 아아 이란에서 이 드라마가 너무 많이 인기가 있는 드라마였어요? 네네네. 퇴학 가기 전에 유학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국 나이로 생긴 회사예요. 신입생이에요. 영어, 영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네. 어떤 가수 좋아해요? 혹시 갓세븐 아세요? 갓세븐? K-POP에서 갓세븐만 좋아해요. 한식을 원래 좋아해요. 김밥, 닭갈리. 싫어하지?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저 외동자리예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셔서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얼굴 본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이란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러네요. 얼마 전에 성수동으로 이사했어요. 비싸요. 사실은 좀 비싸요. 과일, 채소 이런 것들 좀 비싸요. 저희가 인터뷰를 너무 갑자기 요청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네.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느낌이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신발을 벗고. 네네네. 안주받아. 네네네. 라나 신발이에요? 네. 네. 술다리를 일어나서 가지고 왔어요. 팬디예요. 어, 팬디. 오오오오. 광관. 오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제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지. 이거는 이란 노노예요. 아. 보통 집에서 이런 슬리퍼를 많이 해요. 집에 짐이 별로 없어요. 네. 아직 얼마 안 됐어가지고. 평소 자주 하세요? 자주 왔는데 이거를 쿠팡에서 사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를 넣었으면. 아, 여기서 물이 넣어? 이거는 너무 좋아요. 이제 2등이든. 이거를 다 있어서 사가지고 저는 별로예요. 냉장고 안에. 흑임자 우유. 저도 안 먹어요. 그러면 초코요. 아. 이거 때문에. 검정색. 검정색이라서 초코인 줄 알았는데. 네. 기분이 아파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견과류? 네. 이런 것들 일어나서 많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이름이 뭐예요? 개시키. 개시키? 개시키. 양개우유. 양아, 쉽. 쉽. 네네. 한국 사람들한테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한번 진짜 먹어봐도 될까요? 네네. 오우. 이것도 있어요. 과일이랑 만든. 이것도 맛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셔요? 네. 이것도 셔서 약간 무서운데. 네네. 아, 이게 훨씬 괜찮아요. 어떤 맛이야? 물어보면은. 설명할 수 없어요. 뭔가. 그래서 저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란에서 보냈던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보낼 때 보통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네네네. 대추예요. 이란 대추라고요? 홍차랑 같이 마요. 아, 홍차랑 대추. 아, 저기.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 이거 솔직히. 몰랐죠? 누가. 아니, 장기했어요. 장기했어요. 지금. 저희만 신기한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신기한 거. 지금. 이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장동실을 한번 열어주세요. 고기? 네. 소고기. 아, 소고기. 버려야 돼서. 얼룩을 쉽지 않아요. 이건 혹시 이런 건가요? 이거는 이런 디저트예요. 아, 이런 디저트요? 근데 버려야 된 것 같아요. 거의 배 안 걸립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런 전통 디저트예요. 근데 이렇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네네네. 예쁘고 맛있어. 그거 나중에 제가 검색을 해서. 보시면 홍차 아니에요. 이거는 샤프란이에요. 이걸 차랑 넣어먹으면 돼요? 네. 다 샤프란, 샤프란, 샤프란. 이것도 안에 샤프란이에요. 아, 디자인 더 예뻐요. 네. 이런 모습을 봤어요. 우와. 이런 모습을 탄 게요. 홍차 안에. 차 안에. 되게 차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떤 이 음식들이나 이런 게, 재료나 이런 것들이. 근데 홍차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요, 집이? 네. 만약에 코로나가 있다면 가족은 한국에 와서 편하게 오열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것까지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힘들게 외국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할인해 주셨어요. 아, 깎아주셨어요. 깎아주셨어요. 갓세븐, 아까 얘기한 갓세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제이비. 아, 제이비. 네. 한국집은 붙이면 그냥 떨어진다 이런 말인가? 네네네네네. 일어나서 안 떨어져요. 아, 일어나서 안 떨어져요? 무슨 차이가? 몰라요. 무슨 이거 반칙골이라고.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베이비 바셀린 자주 쓰나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주셨는데 이런 게 거의 다 이제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 어머니한테는 아직 베이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주셨지만 매송달이라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침대도 아직 없어. 아까. 침대를 사야 되는데. 메스러스를 샀는데 코판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코판기. 제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 진짜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금 이따가 다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국 물건을 쿠팡 아니면 다이사스 사는 거예요. 좀요. 아, 살. 준비 완료. 왜냐면 이런 택배가 한국 배달 진짜 대박이에요. 계획. 계획? 잘 쓰시는 거 물론 모르지만 그래. 부끄러워요. 길한 글씨랑 한국 글씨랑 되게. 이거 진짜 어린이 글씨. 글을 반대편에서 쓰니까 네. 오트도 여기부터 쓰는 거군요. 네. 이런 말로 서면 어른적으로. 역시나 그 되게 어른스러운 글씨고. 네. 약간 여기가 어린이 글씨네. 엄마. 엄마. 약간 이런 느낌.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 누구누구 있나요? 그때 너무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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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선이 다 만났어요. 예. explicitly. placeád 새소ús. 조윤한 거 있잖아요. 어. 아. 안 자리에서 정말傾으시더라고요. 한국 ideas syrer& 오늘의 이야기를 이런 hosted. 너무 완벽하게 많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히접을 써야 되는 법이에요 외국에 나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한국 여자도 일어나가면 히접을 써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진짜 달라요 히접은 우리 친구랑 일어나 있을 때 예뻐요 되게 그 모양이 패션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어서 히접을 써야 돼요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라아는? 저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오일 기사 인지니어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 네 맞아요 매일매일 어머니랑 꼭 전화해야 해요 라아는 공부를 잘했어요? 어릴 때 잘했어요 어린 학생들 때 좀 좀 안 했어요 좀 안 했어요 어릴 때는 잘했다는 거죠 어릴 때 좀 하다가 안 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냥 오펜 마인드 이런 생각이 그냥 마음대로 해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친구 사귀는 어플 이런 건 쓰세요? 안 써요? 네 안 써요 왜 안 써요? 안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 한국 사람들 다 착하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안 죽은 사람 아니고 이상한 사람 아 이상한 사람 죄송하지만 맞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은 진짜 많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남자친구는 뭐 만난 적 있나요? 한국에서 없어요 한국에서는 없었어요? 아 이란에 있을 때는 만났던 친구는 이제 이별을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오기 전에 오기 전에 헤어지고 한국 연애는 다른 나라랑 조금 달라요 커플들이 스킨십 이런 것들 많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커플들이 다른 사람을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요 제 생각에는 혼자 왔고 여기서 친구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냥 자신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 모든 한국 남자가 제이비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경험처럼 목표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생각하고 왔었어요 지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외로워요 외로웁다 친구들이 있지만 네 있지만 고향 친구들은 많이 있고 네 한국에서 2년 정도 못 돌아왔잖아요 네네 진짜 하고 싶었지만 제가 아직 한국어를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좀 답답해요 원래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학당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놀어 다니는 것도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 때문에 대학교도 잘 안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가 되게 우리 삶을 되게 많이 바꿔놨잖아요 네 맞아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다 라하씨처럼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냥 쉽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심플? 심플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한테 그냥 더 힘들면 안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리마인드하면 더 안 좋아하시니까 평소보다는 좀 심플하게 사는 게 네 또 메디테이션 이런 것들도 해요? 어? 메디테이션 해요? 네 작년부터 작년부터 원래는 하는 거 하지 않았는데 영상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보고있다 보고있다 그러니까 영상 통화할게요 엄마 아빠 안녕 난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걱정 안해도 돼 그냥 엄마 아빠 건강 챙기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만나자 엄마 아빠가 다 너 난 그럼 무슨 일곱 하나 보셨나 정말 모든 사람을 쓴 것이 코로나 그 다음 피폐 나오면 안녕 다음에 다음에 진짜 기회가 있으면 이 촬영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왜? 구멍이소 미란 디저트 밀가루가 많이 쓰여요 어떤 일을 시위 body 뭐야 ской θη d interrupt 산기 사십사